충남 아산만에 제2서해대교를 건립하면 하루 평균 14억 원의 교통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연구원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강풍 등으로 전면 통제가 잦은 서해대교 인근 아산만에 제2서해대교를 건립할 경우 기존 우회로보다 통행거리 18.7km, 시간은 25분 단축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차량 운행 비용과 대기오염비용 감소 등으로 사회적 교통 편익은 하루 1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권, 전라권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